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니터는요 A조에서 나온 CG279X 입니다. 칼라헤치 시리즈 중에서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모델 중에 하나에요 뒤에 이제 앞에 3자리가 붙고 뒤에 X가 붙는 모델이 바로 칼라헤치 시리즈 중에서도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담고 있는 다시 말해서 A조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하이엔드 형태의 그래픽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요 2730 같이 4자리로 시작하는 모델 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들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물론 이제 4자리수 모니터들 보다 더 비싸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쓰는 용도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렇지만 하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물론 아주 효과적인 모니터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이 모델은 279X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27인치 모델이에요 27인치 라는 사이즈는요 작업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최고 크기의 사이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30인치가 더 크니까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30인치는 바로 앞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이즈에요 보통 30인치 정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A4 두 장을 나란히 놓고 하는 병행 작업 같은 용도 혹은 두 개의 화면을 나란히 놓고 써야 되는 멀티모니터 유저들한테 효과적인 사이즈라고 한다면 단일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게 27인치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27인치는 한눈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고개를 약간은 돌려야 되고 눈을 살짝은 돌려야만 화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툴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고 그 외에 툴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배치하고 나서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툴이 배치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7인치를 개인용 모니터에서 가장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24인치는 그거 하나로만 놓고 보면 정면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툴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즈이긴 해요 그러나 영상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작업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툴이라든지 다른 기타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4인치에서 보여주는 모니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7인치가 가장 최적의 사이즈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사이즈는 개인용 작업 1 대 1 단일 모니터로 작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2560에 1440px 입니다 대부분 요즘 최근에 4K들이 나오기 때문에 4K가 좀 더 편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디지털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쓰고자 하는 목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 최적화되어 있는 수치들을 좀 더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4K를 27인치 안에 집어넣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도트 피치가 상당히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의 시야로는 하나의 도트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까만 화면에 도터만 딱 켜놓으면 그게 밝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긴 하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각각을 다 보긴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가 4K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인식성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해상도의 27인치 사이즈는 픽셀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릴 정도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표현해 주는 가장 좋은 해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윈도우즈 사용자인 경우에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4K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4K 모니터에서 보시게 되면 블러링이 된다거나 깨지거나 혹은 글자가 너무 작아져서 그걸 위해서 윈도우즈에서 임의로 확대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얘는 그런 문제는 없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진 작업을 할 경우에는 픽셀 바이 픽셀로 모든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확대하면 되거든요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가장 좋은 사이즈가 27인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79X는요 추가적으로 동영상까지도 편집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모니터 중에 하나입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동영상에서만 쓰는 색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REC 709 라든지 혹은 뭐 REC 2010 뭐죠 2010 1020 맞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BT 규격 혹은 DCI-P3 이런 규격들도 다 기본 모드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공간에 대한 것들을 재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HDR에서 제공하는 컬러 커브를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DR을 풀오프하는 그냥 뭐 확인하거나 혹은 편집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을 높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에도 가능한 모니터입니다 실질적으로 HDI 라는 기술은 생각보다 조금 더 하이엔드 기술이에요 그리고 아직 단계를 밟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DR 레퍼런스 모니터는요 실제로 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윗 모델인 3145 같은 모델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 모델들의 특징은 밝기도 1000니트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비율도 100만대일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 형태여야만 그 칼라라든지 HDR 에서 제공하는 칼라나 그레이 밸런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섀도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작업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는 1000니트라는 거 다시 말해서 밝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사람 눈이 가지고 있는 피로도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만들어진 기술로 그것을 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서 실제로 듀얼셀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패널만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도 상당히 높고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다시 말해서 편집이라든지 기본적인 틀들 컬러 그라인딩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HDR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드도 지원을 하는 모니터고요 그래서 그런 편집 용도로 사용을 해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단지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에서 나오는 10비트 패널에 10비트 컨트롤이라든지 칼라뎁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8비트와 10비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8, 10 숫자적으로 봤을 땐 두 개 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2의 8승과 2의 10승에 대한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0부터 255까지 256단계를 나타내고 있는게 8비트라면 0부터 1024까지 다시 말해서 한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각각 채널마다 1024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곱해져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의 개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양도 많고요 안에서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프로세싱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더보드에도 cpu 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양쪽으로 봤을 때 쉽게 양쪽으로 봤을 때 4배 이상 처리 속도도 빠르고 4배 이상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모니터에서 한 화면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니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니터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에이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젤은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베젤을 더 줄이고 싶으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베젤을 더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패널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네로 베젤을 사용하는 플랫한 LCD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엣지 부분에 밝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라엣지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베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베젤이 훨씬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좁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 파트 이 분야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베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후드라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A조가 개발한 방식의 자석식의 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착했다 뺐다 하는 것이 아주 원활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얘 또한 칼리브레이션 센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상단부에 내장이 돼 있고 요 센서는 기존의 센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센서에요 그래서 센서의 안정성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속도는 대략 기존 제품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모든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죠 어 뭐 인터페이스나 뭐 기타 대부분은 A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고 불편한 것들 없이 그리고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거에요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적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3D 룩업 테이블이나 DOE 라든지 모든 기술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3D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요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혹은 또 그게 다들 들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들을 내요 그러나 3D 룩업 테이블은 생각보다 복합적인 예를 들면 계산해야 되거나 고민해야 될게 너무 많은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하기는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CPU도 많이 할당해야 되고 메모리도 많이 할당해야 되고 그걸 또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만큼은 아주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분야에만 3D 룩업 테이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색공간이나 여러 가지에도 마찬가지로 3D 룩업 테이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칼라라든지 이런 그라데이션의 안정성이 기존의 어떤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으면 대부분 기본적인 커브값에 대한 제일 밝은 거 제일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잡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중간개조가 잘 된다 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패널이나 기본적으로 세팅이 잘 돼 있으면 중간개조도 잘 맞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패널 제조회사에서 만든 패널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생산된 패널이고 그 다음에 패널 모델명도 같고 제조 방법도 모두 같지만 패널마다의 특성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각각 중간개조대역에서 문제가 생기 약간씩 틀어지는 그런 형태의 패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혹은 아주 디테일하게 수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3D 룩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 룩업 테이블이 적용된 모델이다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다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가격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격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조회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라엣지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시트 라고 해 가지고 종이가 한 장 패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종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앞면에는요 그 제품에 대한 시리얼 번호라든지 그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총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칼라엣지 모니터는 25칸으로 25칸으로 매트릭스를 나눕니다 옆으로 5개 세로로 5개 그리고 각각을 측정해서 그 값에 대한 수치를 매트릭스의 표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셀이 색편차 혹은 밝기편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측정의 오차 오차 범위안에 들어와야만 패스가 되고 출고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시트를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다 측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측정을 해서 수정할 수 있거나 보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하거나 보정하는 방법은 DUE 라고 하는 A조 특허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DUE 라는 기술은 뭐냐면요 디지털 유니폼 유니폼뮬러티 라고 해가지고요 각각의 스물다섯 개로 나눈 셀이 밝기 차이가 났을 때 그 밝기 차이가 적게 나도록 수정해 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LCD 패널 자체는 전반적으로 뒤에 조명이 하나만 존재해요 하나라는 것은 보통 스트랩으로 해서 LED들이 쫙 깔려있고 그 광원이 위쪽으로 나오게 되면 뒤쪽에 있는 확산판이 전면으로 빛을 확산시켜서 그 패널에 전체적인 밝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LCD 패널이 여러개의 얇은 필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확산판도 결국에는 얇은 필름이에요 이 필름은 아무리 제조회사가 정밀하게 논다고 그래도 약간의 굴곡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굴곡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에서 봤을 때 모든 부분이 고르게 밝게 나오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좀 어두워지고요 어느 부분은 좀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정해 줘야 되는데 보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밝은 것을 어두운 것을 더 밝게 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광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LED를 좀 더 밝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밝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확산판이 고르게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한 줄만 있는 LED 가지고는 새로 주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가로로는 밝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가로의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든 패널을 25칸으로 나눠서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밝힐 방법은 없으니까 밝은 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깝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LED 밝기를 끌어 올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밝기의 균일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테두리 부분은 어려워요 테두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로우 베젤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로우 베젤은 테두리가 훨씬 더 얇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에 음영을 지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베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빛이 확산되는 범위도 조금 더 여유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테두리까지도 비교적 균일한 밝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OE가 적용되어 있는 모니터는 생산 공정 시간이 거의 서너 배 이상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일반 모니터들보다 제조 공정에서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 시트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측정해서 프린트 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측정된 결과를 이 모니터 안에 있는 롬 바이오스에 라이팅을 해서 그걸 반영해서 모니터를 조정해 주는 거 이게 기술인 부분인 거죠 이 기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컬러에이팅 모니터는 만약에 여러분이 액정을 깨뜨려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간단히 패널만 교체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A조에서 저희가 이런 제품에 대한 AS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델명과 얘에 대한 시리얼 번호라든지 기초 정보를 본사에 보내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얘가 입력됐던 DUI 값과 유사한 패널을 찾아서 그 패널에 대한 DUI 값 다시 말해서 패널을 다 측정해서 밝기에 편차나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CD랑 같이 동봉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조립을 해요 조립하는 건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조립이 다 됩니다 조립이 된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조립이 됐으면 이 얘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 마더보드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지우고요 모든 정보를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깐 다음에 이 DUI 정보를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가 그 밝기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정되는 그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측정해서 값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이 끝나야지만 이 나머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OSD 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고 제품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리하는 시간도 조립하는 거 뭐 부속을 갈아 끼우는 건 10분에서 15분이면 되지만 실제로 측정하고 모든 데이터를 완료하는 데는 서너 시간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반나절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 DUI를 핸들링하고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제조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고 힘듭니다 하지만 퀄러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적용되어 있는 그게 가장 정밀하게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 279X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의 컨트롤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실질적으로 모니터가 밝기가 변하면 색깔도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밝기가 변했을 때도 색깔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기술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합니다 또한 모니터가 어느 정도 열을 받았을 때랑 열을 받기 전이랑 그리고 더운 공간이나 추운 공간이나 각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색깔의 표시되는 색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에이조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걸 반영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 그런 컨트롤 기술을 이용해서 DUE 라는 것을 조절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칼라를 만들도록 안정적인 칼라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E79X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정밀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요 실예를 이용해서 다른 디바이스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다른 디바이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 입력하더라도 나타내는 결과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프린팅이랑 테스트도 매칭을 해봤고요 종이랑도 매칭을 해봤고 혹은 아이패드랑도 매칭을 해봤을 때 그런 다른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들에 대한 색깔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모니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 컬러엣지 모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USB-C 타입 포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USB-C 타입 포트가 그렇게 널리 많이 활용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USB-C 라는 것은 유니버셜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 장비에 응용할 수 있구요 두번째는 다른 포트에 비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케이블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A조에서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USB-C 타입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와 본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단일 포트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기서 공급하는 전원의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뭐 아주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장비들을 연결했을 때 충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간단한 핸드폰이나 이런 조그만 디바이스들은 충분히 충전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전기가 필요한 대부분의 그 주변 장치들은 연결했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어 상위 트림에 해당하고 컬러 조종이나 이런 거에서는 정말로 좋은 모델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 제품에 대한 뭐 이미지나 이런 거 좀 보시고 그리고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확인해보는 리고 리고 가서 마치도록 리고 리고 봄 있지 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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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